문재인의 문재인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적폐청산, 국가대개조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적임자다 둘째, 검증이 끝난 후보다 셋째, 가장 잘 준비된 후보이다 넷째,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아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,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? 이분이야말로 도덕성, 소통능력, 정책영향 모두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 선출해야 합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, 이번처럼 전실한 데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에, 인수위 없이 당선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 겪게 되고 또다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국정 경험이 있고 당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적별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새 시대의 첫 차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